자 총평을 해드리면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이거 낼게 문법이야 이것은 대화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은근히 시험이 안 나온다면서 나오는 수동태라든지 이번에는 뭐 우리들이 관계대명사 같은 건 나오지 않지만은 얘도 은연 중에 독해 같은 데 나올 수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접서법 이식은 은근히 이번에도 꽤 많이 나온 거란 말이야.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본어휘의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번 문항이지만은 그 외에도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뭐 4번 문제인가요 뭐 이런 것도 단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어휘 문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화의 15문항 가운데서도 특히 1, 2번 문항을 제외하고도 15개요. 기본 16개에서 항상 우리가 스탠다드를 지키고 간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대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대화의 투영이 돼가지고 어떤 동의를 하는 것이냐 반대이냐 하여튼 제안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표현들을 다 알아 두셔야 된다는 것. 자 광고도 한 문장밖에 안 나왔어요. 뭐 그 다음에 이메일 이메일도.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하츠리 비커멘 나왔지만은 뭐 리벨 게스트, 리벨 대학생들, 슈두덴티넷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이메일의 첫인사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광고랑도 비슷하죠. 자 독해의 내문항.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아셨겠지만 뭐 독해는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신중히만 한다면 저 오늘 오히려 약간 어려운 발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관용적인 표현은 우리 대화에서 제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도 약해 비호즌자인 뭐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문법의 유형을 다섯 문제를 보니까 비분리동사, 분리동사의 뭐 그런 표현들. fair냐 아니면 이런 거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삼사격 지배전치사의 집안의 구조. 집안의 방안의 구조이죠. 그런 거 다 보고. 형용사 아까 최상급 보셨으면 큐체스트냐 뭐 이런 표현들. 클라스텐. bp를 만드는 뭐 이렇게 번호까지 제가 한번 다 적어드렸어요. 명세, 복수형, 그 다음에 관사의 변화라든지. 아까도 뭐 이제 수거의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에어갈리시 위버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희동사 전치사로 들어가는 그런 수거의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많이 해주셔야 한두 문제에 나오는 어떤 최고급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거의 전치사 활용. 그 다음에 격에 따른 관사의 어미 변화 정도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거의 표협 있잖아요. 시희동사원형 전치사.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표현들. 자,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딱 봤을 때 뭐 대화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15문학 나왔을 때 내용상으로 보면 일상이다. 아니면 자신의 보약, 커뮤스 같은 기본적인 건 이제 수능에서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레스톤에서 나와 있는 대화 많이 보시고 길의 묘사 같은 경우 시계라든지 스마트폰 뭐 어디 아프다 질병에 대한 거 제한이 문제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제가 뭐 새로운 강의를 또 찍어드리고 뭐 이게 지금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좀 약간 좀 중간에 좀 많이 아팠고 그랬지만은 뭐 더 이상의 어떤 강의를 찍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이제 나오면 기초 문법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어떤 대화를 갖다가 이 시간을 만들어드린 획시콘크, 실전 대화로 실력을 다져 놓고 난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심화적으로 응용하고 어떤 것들이 뭐 동의한 건지 아닌지를 변별력을 여러분들이 좀 해 준다면은 충분히 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법의 유형도 제가 뭐 이렇게만 적어놨지만은 기본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 그 모의 평가를 좀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요 어휘 발음하고 평이했고요. 다이얼로그 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쉬웠고요. 27번, 30번의 이 네 가지의 전형적인 이제 우리 골머리 썩게 하는 이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아주 평이했습니다. 독해 난이도도 보시면은 그 2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수능에서 옛날에 그 어떤 반카트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도드라지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난해 문점들이 오히려 그 발음 문제에 있어서 굿앤아펠틴, 독일 현지에서는 굿앤아펠틴, 아펠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또 여지없이 25번에서 30번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민선생하고 같이 하는 그런 독일어를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2018년도 우리 19년도 대입을 위한 모의평가, 6월달 모의평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ll see you soon.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